이번 촬영은 다른 거 없어 자 파이팅 한번 해봐 하나 둘 셋 파이팅 나도 유두초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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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부초밥 유두초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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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는 게 너무 많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지금 이 시간은 전화를 시작해 소원, 피부색은 달콤한 초코를 피부색은 달콤한 초코를 락카코, 락카코 락카코, 락카코, 락카코 락카코, 락카코 락카코, 락카코 아, 뭐하고 있는지? 경로기 콘서트 게스트로 올라가는 건 다 알고 있지? 레파토리는 남자는 내가 얘기했다시피 신화 거 TOP 갈 거고 여자는 연애가 긴장 안 하고 있는 거 같아 테스트하니까 몇 명 떨어질지 몰라 나 각자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알았어도 남고 내가 뭘 더 연습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남아 막 방도 새고 어떤 애들은 막 안 하던 막 춤 연습을 막 또 막 하고 개인기 연습도 막 들어가고 첫 번째 테스트 공지 후 진지한 모습으로 본격적인 연습에 돌입한 연습생들 야, 왜 이렇게 힘의 가리가 없냐? 점심 안 먹었어? 긴장이잖아, 긴장 고, 아이, 다시 야, 농수, 개 떠드는 거 아니야, 인마 네? 혼나 연습하고 싶으면 나가서 혼자 조용히 하는 거야 자, 웅재부터 갑시다 네 고, 고, 고 잘 해 아, 이거 긴장이네 웅재야 네, 하하 자, 네 거 갑시다 마이크 봐라 그리고 처음에 마이 러브하고 지를 때는 좀 뒤로 빼 너 아예 빠지는 거야 그러면? 아니 하난데요 어 노래 부르고 그럼 어떡하지는 거야? 깨끗한 얘기를 해 오늘 한다는 거야? 만다는 거야? 오늘 너무 좋다 그럼 너무 많은 시간 없어 잘하고 잘하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나오진 않아 일단은 나와서 애들 진행하는 거 좀 주고 보자 아 나 여기 야 과자 먹으면 목 안 떴다 난 이거 먹고도 할 수 있거든 도피 도지 널 보낸 후에 너는 알게 됐었어 날게 됐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들으면요 지금? 모공하면서? 킬 킬을 치라고요? 어 킬 킬 킬 첨 강킬 킬 킬 킬 하하하 태연아, 영어로는 안 되겠다 다시 갈게 박자가 아예 모르나? 태연아 네 글자, 네 글자 힘 빠질려고 한다, 태연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단 말 안 해도 돼 인 요 브레인, 이라고 나라면, 태연아 이렇게 100번씩 넘게 하면 그냥 시켜도 입에 붙겠다, 그렇지? 똑같은 걸 계속 하고 있는데, 100번째 오늘 같은 랩 녹음이면 태연아, 너는 래퍼 못 한다고 봐야 돼 딱히 랩하는 애다 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,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,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많이 해 고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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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내가 너 왜 찍으라고 했을까 한마디로 넌 자뻑에 빠져가지고 네가 거기서 헤어나오지는 못해 동준이 가서 한다는 놈이 음을 못 맞추냐 어떻게 태연아 제로야, 그냥 너는 네 나 여기다 이렇게 썼어, 태연 꽝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어? 실력이 느는 게 아니야 자 늦은 밤 연습생들의 안무 연습은 끝날 줄을 모르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진짜야, 형 이게 탑 싼 거야, 이게 다 야, 그거 왜, 그거 왜 아, 그러니까 저 비행기 못 바뀌 이거 박으면 큰일 나지 에이, 야, 말 좀 진짜야, 이게 아닌데, 내가 에휴, 진짜랄까요? 야, 케빈이 야, 케빈이 호주 사람을 잘 모르는 거 같아 오늘은 좋은데 멋있어요 잠깐만, 나와봐, 남자 애들 분명히 말하지만, 너네 다 얘기 들었을 거 아니야, 테스트라고 나는 너네 9명이지만 나는 남자 그룹의 총 인원을 9명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? 네 인생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라고 네 네 너네 4명, 문제, 문제 너무 좁혀 네 지금 계속 싸비, 싸비 할 때 마이크 내려놓지 마 왜 여기, 왜 이렇게 마이크 희철이 더, 더 멋있게 하라고 어? 광희 네 이게 한 번씩 보여, 이게 어? 지금 내가 말한 거 신경 써 네,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야, 어제 하던 거 좀 제대로 해 어, 연습이라고 뭐 대충 하는 거 같다, 지금 어? 어? 하루 지났다고 짬바 찼냐? 어? 제대로 해라 네 눈치 보면서 무대 올라가는가? 어? 땅 보지 말라고, 땅 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계속 땅 보지 말라고, 지금 어? 저 말도 없었잖아요, 그날 왠지 긴장이 되더라고요 까불고 거리면 안 될 거 같고 까불었다가 애들을 흐트러낼 거 같고 좀 까불었거든요 긴장해서 애들이 승질 엄청내요 비키라고 좀 옆에 있지 말라고 들어가자 들어가자 얘들아, 얘들아 얘들아 연습했던 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보여주자, 오케이? 네 다시, 밑으로 하나 둘 셋 빨리 해주세요 1, 2, 3, 1 준, 2, 2, 3 투키형 2, 3, 3 1, 2, 3 6, 5, 6, 6, 8 이 9, 7, 8 3 3 5 8 5 5 9 그대에서 못 열난 그대만을 알겠어